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기의 반변증의 판결지원입니다. 2023년 11월 10월자 판례원고 민사 효력 없는 유언과 사인증여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9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302237 판결입니다. 사건은 소유권 이전등기이고요. 원고는 유언장에 써있는 상속인고요. 피고는 다른 상속인입니다. 다른 상속인 상고를 했는데 파괴한 정도였죠. 이 원고는 망인의 유언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망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노트 화면을 보고 그 화면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유언증서 유언증서를 읽은 거죠. 화면 내용을 그래서 그 망인이 유언자의 망인의 다음과 같은 유언치 유언한다라는 문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의 망인, 암흑의 이렇게 끝맺는 내용입니다. 이 망인은 그 재산을 원고하고 공동 피고 5명 5명에게 나누어서 상품을 하고 공동 피고 5, 공동 피고 5, 형제가 배우자 있고 여러 개만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60일 이내에 망인의 딸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었을 겁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다 나눠주고 작은아들은 60일 이내에 나머지 딸들, 딸들한테 2천만 원을 주라 이런 내용으로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언 당시에는 망인과 원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유언 내용을 읽다가 다 읽은 다음에 그럼 됐냐? 라고 반문까지 하죠. 각 부동산은 어쨌든 유언에 따른 내용은 안 되고 배우자, 원고 피고들, 공동생들에게 모두에게 각각 상속 등기가 모두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나 이거는 유언의 입장이 맞으니까 지금 상속 등기 된 것들 다 나에게 이전해라 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유언은 민법의 엄격한 형식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위배되는 유언을 한 경우에 그 유언을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원심은 사인증으로 봐가지고 인정해줬어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유증은 유언으로 수중자에게 주는 단적행위다. 즉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면 유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언의 효력이 없으면 유증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인증여는 뭐냐. 사인증여는 생전에 무상수여를 부여하고 약속하고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사인증여는 생전에 이미 계약이 성집합니다. 수중자와 주는 자와 수중자, 받는 자, 증여자, 수중자의 의사에게 합치 계약이 확정되고 다만 효력만 사망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 그때 사인증여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중자의 청약과 승약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대법원으로는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이 효력이 없다면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와 현장이 없었던 작은 아들이 있겠죠. 이 공동피고 5한테 준다는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그 중에 원고한테 주는 내용의 합의, 합의,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신중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유언 전체 내용에 관련된 동서까지 아닌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에도 형평에 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인증을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증은 유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묘법은 유언에 대해서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형식이 다르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 안 되고 유증이 안 돼버립니다. 그럼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그 내용을 공동상속인에 대한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동석한 상속인에 대한 사인증여로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사인증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심이 사인증여로 본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유언의 형식과 요건을 맞출 수 없다면 생전증여인데 사인증여를 하는 게 오히려 유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원고가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와 사인증여 계약을 맺었으면 오히려 인정이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남겼기 때문에 결국 유언의 효력이 없으면 사인증여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사인증여 계약서를 쓰고 이거 큰아들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합의하는 게 차라리 간단하지 어설프게 유언을 남기면 유언의 효력도 없고 사인증여도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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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